Q. 나이를 많이 먹고 있거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데 오니까 좀 젊어지는 느낌?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 모기 등등 다 싫어해요. 저는 후원입니다. 참고 감안하고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거의 인강극장입니다. 오늘도 세븐틴 주는 촬영을 하러 올라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주 좋아요. 원래 저래요. 진짜 실존 주의해. 아까 저 무슨 노래 들었지? 선선한 거 들을 것 같았죠? 이럴 때는 락이에요. 어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난 그대 품으로 이거 에반 선배님의 울어도 괜찮은 노래가 있어요. 여기도 딱 바람 불 때 딱 나의 소중한 사람아 아직도 힘드니 마지막 곡을 드려드리면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땡스 맨. 여기 되게 좋네. 음악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 약간 물 마실 때도 힙합스러운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형 진짜 무섭 같아. 나 진짜 되게 듣기 싫다 내 목소리가. 아니야 매력있어. 매력있게 불러야 되는데 약간 좀 별로야. 짠. 짠. 여러분 가만히 계기도 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저희들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 컨텐츠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 걸까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여기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 씨앗을 보면서 난 느꼈다. 떨어져도 자연스러운 떨어짐이 좋은 것이구나. 저기로 갈래? 사실 이쪽은 볼 거 없어. 저렇게 가고 싶은데. 가자. 나 어차피 시간 많아. 우리 촬영 밀려가지고 4시 반부터 안 돼. 나도 시간 많아. 너네가 밀려서 우리도 밀렸어. 형은 안 밀려도 많잖아. 나도 인마 바쁜 사람이야. 아니 내가 택시 타고 왔잖아. 기사님께서 나한테 들판 위에 학생들이 놀고 있네요 하면서 아 그렇네요. 잠깐만 저 휴명 아니야? 형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들판 위에. 아 맞네? 이따 봐. 우리한테 들였어? 응 우리한테 들였어. 인기인가 이거? 약간 녹차라대 같은데. 에이 야 녹차라대. 오 소다. 우리한테 돈다. 진짜 우리를 돈다. 야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는 길이 있겠지? 아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소 키우기 힘들겠다. 정한이 형 친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난 빨리 그 편을 보고 싶어. 나도 너무 재밌을 거 같아. 뭐. 뭐야. SPT 클럽은 진짜 아이가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 아 맞아. 난 고잉 세븐틴도 재밌어. 어 고잉 세븐틴도 재밌어. 어 나는 형이 냉장고에 편창이 된 건지 알았던 걸 이제야 알았던 게. 아 진짜? 아 난 니가 그거 살 때 없었잖아. 아니 나는 그 냉장고에 편창이 붙어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신박한 걸 산 거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와. 와. 이거 어떻게 했을까? 탈각이다 이거. 디게로 한 거겠지? 디게로 한 거 없잖아. 지금 약간 그 자카스테라 같은 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형 저 호박 진짜 크다 그치? 저 호박 아니야. 설마 향이 속을까 하면 던져봤습니다.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이거 초록색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하나 둘 셋. 안녕 난 캐럿샤. 안녕. 이름 뭐예요? 이름은 캐럿이에요. 캐럿이 몇 살이에요? 캐럿이는 두 달. 지금 거의 세 살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 두 달. 아직 두 살. 세 살 가득하니. 레몬은 뭐예요? 레몬 그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위 바위 호. 어 좋다. 뽀뽀해주세요. 뽀뽀요? 안 해요 뽀뽀 안 해주고. 왜요? 뽀뽀는 호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호시? 안아주세요. 안녕. 안녕. 왜? 언제까지 이렇게 멋있을 거예요?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머리 언제까지 기를 거예요? 길고 싶은 때까지. 오. 낭만적이야. 손 잡아주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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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주세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긴. 약간. 기분이 좀 나쁘지. 이게 캐럿시점 방송이라고? 캐럿시점 방송이라고? 캐럿시점 방송이라고? 제가 만들어줬어요. 캐럿시점 방송. 형은 했어요? 내가 해줄게. 아 내가 안 했네. 저 캐럿시예요. 안녕. 야 너무 좋아. 뭐하고 있었어요? 니 생각. 짠. 어. 캐럿시아. 심쿵하잖아. 짠. 정환 오빠. 정환 오빠 어디 가요? 나 잘 봐봐. 나 잘 봐봐. 영웅 오빠. 되게 잘해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어. 손 잡아. 어디 이런 거 데려가주세요. 좋아. 나가고요? 잘 잘 가. 자. 잘 가. 아니 오빠. 제가. 이거 호시시점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부터? 호시시점. 호시시점. 우지야. 왜? 미안합니다. 제목 펑크치 촬영에 지친 호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원래 아메리카노 못 봐줬는데. 인생에 쓸맛 안 하고. 그 다음. 근데 마지막 쌈이야. 어. 왜 나는 안 줘. 이리 와. 내 거 먹지 마. 쉬어. 오빠 캐럿이에요. 여기요. 나 지금 쌈장 매력에 빠졌잖아. 원래 쌈장 잘 안 먹어. 쌈장이 맛있어. 응. 너 너무 기릿도 빠졌어. 응. 고추도 먹어. 고추 안 먹어. 고추는 못 먹어. 왜? 아직 레벨이 아직 안 왔어. 아 아기구나? 나도 아직 레벨이. 우리 애기구나. 헤이 베이비. I'm not baby. What's your name? I'm Groot. 아 Groot. 잘 먹었습니다. 헬로우 고윙캠. 아 하늘 썸을 갔다 왔다. 사실 여기는 지금 하늘이거든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하려고. 그 지금 하늘에 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하늘인데.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 타 보셨나? 저희는 그 여기 여기. 라인 좀 못 들었어. 저희는 천사이기 때문에. 정한이 형 따라서 왔어요. 정한이 형이. 군남 같아 군남 같아. 나 몰라. 피울 때 쓰러져서 나 몰라. 아 너도 찍어봐. 찍어봐. 혹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없는 거. 네? 오는 게 있는 거.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 캐럿바라기. 영상 찍고 내가 어? 해바라기네? 난 캐럿바라기. 어? 해바라기네? 난 캐럿바라기인 거야. 응. 제가 못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 확실하게. 복실 윙크 마지막. 이거다. 이거 다 치우자. 아니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사파리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진짜 너 저쪽 다닌 줄 알았어 진짜 그거 막 진짜 그거 타고 있는 거 같다 타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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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앞에서 찍혔나? 아 승관이가 이렇게 제 팔을 얹으면서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 I like you 제발 거기에 앉아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바라냐면 누워있어 무덤 잡을게 제발 무덤 잡아주세요 고향 안녕 아 이제 멤버들 이제 얼굴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서 살살 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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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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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하자 당황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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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막고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치킨 오 canción 여 bueno 야 먹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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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띄우아 저랑 싸워야. 우우! 우우! 날 밤을 띡띡 펴져는데 띡띡 다을만큼 더 빛나야띠 다을만큼 더 빛나야띠 다을만큼 더 빛나야띠 다을만큼 더 빛나야띠 띡띡 넌 넌 넌 넌 어디 맞았어 나한테? 나? 나 이거 광대해. 자꾸 맞아 미안해라. 몇 대를 맞는 겁니까? 요 여러분 You Make My Day 형장입니다. 쇼케이스. 빨리 무대 올라가서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화이팅! 같이 부르자! 같이 부르자! 같이 부르자! 어느 상대모사 전문은 호시? 나도 목소리 되게 잘 따라하는 편이라서 호시 전문 전원. 아 호시는 전문 아니야. 호시는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뭐 캐릭터들 말고 뚱이라던가 뭐 캐릭터들 말고 뚱이라던가 아닌데요? 뚱인데요? 핑핑아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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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스펀져. 핑핑아 누구세요? 핑핑이 친구 정하니. 핑핑이 친구 정하니. 핑핑이 친구 정하니. 귀를 뜨겁게 해줘야 돼요 항상. 표정을 아 우 우 항상 생각해서 청을 들어요. 와 벌써 3시 40분이네요. 네 거의 4시라고 치면 2시간 남았는데 근데 아직 실감이 좀 안 나요. 근데 이따 시작하면은 기자분들 기자분들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제 살짝 긴장이 될 것 같긴 한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저희 이번 에피소드가 어떤 프로세요? 그 에피소드 호시 씨 에피소드가 뭐였어요? 마이크 넘겨봐. 긴장해서 안 되면 넘기거든요. 멘트 울렁증이죠. 멘트 울렁증이죠. 멘트 울렁증이죠. 그래프 페이스 보세요. 유명 마이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샴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쩌나라는 곡이랑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라는 곡을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두 노래도 뭔가 노래도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많은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여름이라서 시원한 곡들도 많이 나오고요. 여름 이 시원한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되게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신 있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13명이 정말 팀워크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건데요. 그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팬분들이나 대전본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무대에는 정말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 세븐틴 이 한마디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또 말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활동 끝나도 다음에 모두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또 꼭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진심이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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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예스! 다 더블렛! 다 더블렛! 다 더블렛! 다 더블렛!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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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너무 기다렸죠? 아 저희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진짜!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되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진짜. 드디어 빈이 오즈 앨범이 다 싸웠어요! 다 싸워! 발매가 되었는데요. 아 진짜 어! 미안해 형들 시장들 10위야 10위! 아 그래? 우와 좋아! 멤버들이 다들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고생한 만큼 멤버들이 더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야 댓글에 사랑해! 1위 시켜줄게! 더욱더 많아주세요. 아 나 너무 힘드네. 7월 16일 6시에 저희가 이렇게 또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저희가 캐럿분들과 많은 분들의 형들의 사랑을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도 저희가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활동을 더욱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할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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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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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y Day의 타이틀곡 어쩌나의 첫 음방 현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30분 정도. 밤 11시 30분 정도인데 우리 캐럿들 이렇게 푹푹 지는 날씨에도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많이 웃고 여러분들과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쩌나 무대를 보면 또 시원해질 거라는 저희는 더워지겠지만 보는 분들은 시원해지게끔.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나 듣고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좋아서 어쩌나? 들어도 들어도 지리지가 않아도 어쩌나? 아이 참 어쩌나. 아 이렇게 고잉 세븐틴 캠을 들었는데 뭐야 찍히고 있었네? 아이고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그래도 잘생겨서 어쩌나. 뭐라는 거야? 지금 이제 멤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멤버들한테 가서 오늘의 소감이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우지 씨의 무대 포인트가 있다면 한 가지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저는 팀에 잘 녹아드는 편이라. 그럼 혹시 오늘 녹아드는 포인트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런 포인트인가요? 그런가 봐요. 약간 팀원과 이렇게 잘 융합되어서 그쵸. 모보카도 활동 융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좀 더 길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압수 한번 하실까요? 아 역시. 우지 형. 압수. 압수. 아 이겼습니다. 아 조슈아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대 하기 전에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지금 표정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 아 네 어떻게. 좀 상쾌한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상쾌한 노래.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니까. 통통 튀면서. 아 거울 앞에서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거든요.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아 키포인트는 조슈아다. 네 맞아요 맞아요. 장난이고요. 전체적으로 안무를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캐럿들에게 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캐럿들이 좋아서 어쩌나. 아 좋습니다. 오늘 무대 잘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아 네 어쩌나 영어 제목이 오 마이. 이게 되게 감탄사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감탄사들이 되게 많은데. 어쩌나. 어떤 게. 어쩌나. 제일 잘 어울릴지 생각하다가. 오 마이 가 귀에 딱 꽂혀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짐 맛반. 짐 맛반 짐 맛반. 짐 맛반. 쪼나야 부산. 부산 사토리 뭐야. 우짜냐. 우리를 우짜냐 우짜냐 우짜냐. 너를 너무 좋아해서 어쩌나. 나 진짜. 니가 자꾸 생각나서 어쩌나. 자꾸 니가 보고 싶어서 어쩌나. 이제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지금. 궁금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아직도. 호시야 나 이 카메라 사줘. 이거? 호시야 하나 살 수 있잖아 오늘한테. 네. 그러면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뺏어 주는 거 아니야? 어 내가. 호시. 원우. 급세. 뭐야 왜 깨요. 네. 저희는 오늘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스페셜 MC를 처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너 저번에 나랑 같이 하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이게 잘해서. 저희는 떠오르는 색별이잖아요. 네. MC계의 꿈나무들이 또 이번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꿈 하겠습니다. MC 꿈. 기대해주세요. 오늘 최대한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야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응원해주신 우리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세븐틴과 캐리에서의 새벽은 낮보다 뜨거우니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높다. 와 너무 높다. 사랑해. 사랑해. 와. 무드가 다 깨졌다 야. 농담이고. 우리 캐럿들이 진짜 밖에서 기다려주신가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저희가 더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세나 때 우세나 때의 응원법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 목소리가 또 너무너무 예뻤고 덕분에 노래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리는 감성을 느끼며 보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럿들의 새벽도 저희와 함께여서 낮보다 뜨거웠다고 믿습니다. 정말 엄청 많은 캐럿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 열심히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무대를 하겠습니다.